아니 또 망했나요? 근데 이번엔 진짜인 사람들이 항상 아 롤 망했네 매 시즌 나오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진짜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교관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롤 하는 사람들은 롤만 했던 사람 말고는 다 다른 게임에 온 세상이 롤챗, 메이플, 이터널, 리턴 또 뭐 있어 등등 저도 한동안 롤을 안 했는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며칠간 안 했어 한번 볼까? 제가 마지막 접속이 8월 5일 일주일이 넘었어 아니 일주일간 나 롤을 안 와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 뭐 오랜만에 해볼까? 진짜 오랜만임 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진짜 롤 망했어 요즘 랭크 게임 특징 다 직접은 안 하고 방송만 봄 영상으로만 봄 직접 하는 사람은 혼의 꼽음 다 그냥 롤챗 아레나 다른 게임함 롤을 보고 싶은 사람조차도 왜 보고 싶냐 롤챗하면서 롤 보려고 그냥 롤 보면서 다른 게임 하는 거지 아니 이대로 진짜 괜찮은가? 롤은 이거 진짜 망해가는 거 아니야? Q는 빨리 잡히네 그래도 야 아직 안 접었구나 독하다 독해 이래도 안 접어?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미드나 탑이 나올 때가 되는데 그죠? 요네? 요네 상대로 뭐가 좋지? 네라 모르겠다 스태틱 르블랑 아직 건제한가요? 르블랑 한판 땡겨야겠네 외상의 신발 이렇게 갈까? W를 찍었구나 W를 찍었구나 오 탑솔키리 탑이오 탑이오 아 이거 맞아? 아 이거 맞아?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깝다 쓰레쉬 오고 있긴 하거든요 잡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게? 아깝다 아깝다 뭐야? 잡은 것 같은데 그죠? 좋습니다 어 재밌어 이게 르블랑이지 아니 저걸 빼서 먹네 말파는 안오나 근데? 말파 이걸 안아주네 아 이게 안 맞아? 개반디 아유 그래요 아유 말파이트님 맞습니다 어서오고 아 차슬 하나 더 쓸걸 아깝네 이건 좀 아니 말파이트 무적인데? 얘 안죽는디 뭐야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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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왜이렇게 짧은 아니 이게 옮겨와? 이런건 아쉬운데 여기 위에 나쁘지 않아 이런거 안 먹을 뻔 집을 가려는거 같은데 어 탑 네이슨 상대도 6렙이네 근데 좋은데 이런건 좋네요 탑에서 벌어준 턴으로 아래쪽에서 이득을 좀 봤죠 이러면 갱펄도 기분이 좋지 아 사미라가 왔네 아 딱 봐도 보인다 사미라가 걸어왔는데 말지아가 백핑 찍으면서 비키샘 내가 먹을거임 그래서 좀 화가 나버림 벌써부터 너희 싸웠구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흠 흡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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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아쉬운데 탑이 좋습니다 탑이 좀 힘들어하는데 근데 갱플이니까 그쵸? 갱플은 뭐 복구할만하니까 좀 죽어도 골드를 워낙 많이 버는 친구라 이거라도 좀 부들기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봐요 싸움나면 가절만 하긴 한데 저기는 뭐 안되겠다 그쵸? 여기서 뭐라도 해야될거 같은데? 오케이 나쁘지 않다 상대가 상체 힘을 좀 많이 썼으니까 뭐야 피들군 오케이 나쁘지 않아 좋아요 여기서 이득점 많이 봤는데? 넥토니가 한번 던져가지고? 뒤태를 되게 이상하게 썼네? 파워 밀린거 아쉽네 아쉽네 까비 뒤에서 또 죽었구만 아 여기 런거 애매한데? 어 오케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아 죽었다 이게 또 뭐야 말자한테 들어갔네 알리키면 괜찮았는데 그죠? 아깝다 저기는 저렇게 돼? 아깝다 멜모를 먼저 가가지고 안 죽는다 근데 저렇게 하면 딜은 확실히 약해지니까 괜찮아요 어 노프리아 오케이 아직까지? 어 이거 좀 위험한데? 싸울만 하긴 한다 근데 좋습니다 잘한거면 되겠다 이러면 안오겠다 이거는 괜찮네요 노가 갱플도 엄청 세졌다 갱플도 처음에 말려도 점점 좀 세져가지고 챔피언이 와우 뭐야 이거 그냥 터지는디? 말자 어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죠? 말자 뭐 마댄 마드어템 없잖아 나이 퓨어 나이 퓨어 야미 아 어때? 아 아 와우 곧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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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힝 아 е 아 아 왜 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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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